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여기는 광지 시장이 되겠습니다. 시장 구경을 하러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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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제옥에 강아지와 주문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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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때 알려주신 자랑이 맛있더라고 간장하고 그냥 막 마늘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나왔어 3마리인가 3마리 마리 2마리 토마 3마리 자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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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찬 해 잘 됐네 국수를 안 먹으면... 국수를 안 먹으면...